킥인 상황. 김가영, 김설이 맞고 나갔습니다. 안 돼. 어우, 시간이 안 가요. 맞아요, 맞아요. 나, 나 못 참. 제가 찾게, 제가 찾게, 제가. 제가 찾게, 제가. 제가 찾게, 제가. 자, 석이가 준비를 하고요. 경수 선수는 경보로 갑니다. 종아리 근육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석이, 킥인. 빵, 빵. 러브워 서문탑. 아, 그러내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요. 석이가 왼발로 킥인을 하겠습니다. 발라드림. 나이스.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서 선수가 지금 부상인데도 킥인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자, 석이가 왼발로 킥인을 하겠습니다. 발라드림. 발라드림. 병서 세도하고요. 아, 병 서 세도하고요. 자, 아.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아, 아, 아니 그럼 머리 바로 어픈가에? 경기 끝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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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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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챌린지 리그 첫 승을 가져갑니다. 정대세 감독은 이제 감독으로서 첫 승리입니다. 미안해, 케이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수 기원은 저는 케이스를 틀끼고 싶었어요. 혼자 못 되는 겁니다. 너무 배롭지 않아요. 수치심 같은 거, 잠빼향 같은 거 다 털어놓고 제가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톡하게 먹고 마음을 모지르게 먹고 감독으로 담당한 자세로 선수 선수한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쁨이 더 행복이 엉습해 오는 줄 알았는데 자책감이 엉습해 오더라고요. 그게 저의 첫 승의 소감입니다. 경기할 때도 내내 미안해, 미안해. 이제 그다음에 좀 이따 들어갈게요.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고 하셔서. 그런데 사실 저는 진짜 오히려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기운이 너무 좋고 이기고 있는데 괜히 제가 들어가서 실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이기는 게 더 저한테는 저한테도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데 또 알아주시고 말해 주셔서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최악은 면했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죄송합니다. 잘했으면 안 되는데 최악은 면했어. 운동장에 확실히 많이 줄게. 괜찮았어? 어? 괜찮아. 최악은 면했어, 괜찮다고. 무슨 알겠지? 다시 할 텐데, 어? 네. 잘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야, 원더 잘 싸웠어. 언니, 미안해요. 왔는데. 너무 잘했어. 아니, 아니, 너무 잘했어. 언니, 울었어요? 아니야, 외울이야. 다음에 이기면 되지, 외울아. 우실 때 잘했었어. 미안해요. 야, 이기는 거야. 달라진 모습 보여줘. 진짜 쉽게 안 올라가네. 아니, 우리 진짜 언제 순조롭게 올라가냐. 서로 마지막까지 완전 쫄깃쫄깃 만들어놨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슈퍼리가 장난 아니야, 이게. 너무 치열하게 돼 있어, 지금. 나도 진짜 슈퍼리로 한번 올라가고 여기 원더우먼을 한번 올라 보내고 싶은데. 그 세 번째 경기가. 내 팀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 잠 못 이루는 밥? 그런 반이 될 것 같아. 아, 1승 1패로 모든 팀이 물고 몰리는 엄청난 접전이 펼쳐지고.